저는 꼭 그냥 캐릭터가 나오는 거지, 캐릭터를 딱 그려본 적도요. 캐릭터가 나오는 걸 알겠습니다. 제가 모티브를 받았던 건 제가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마법 천사양병이 마법 세계에 원래 대부분 말하는 마법 세계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화면을 잠깐 보셨겠지만 뭐 이제 그런 구조적인 놈만 가져와서 3000년 후에 지금 현실에서 벌어진 얘기거든요. 그때 살던 불도사와 도리도사와 혼세마왕 이런 사람들이 3000년 전의 마법 세계에서 인간에 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얘기를 하는 뜻이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거할보 이경영 기자입니다. 일단 촬영이 제작에 볼 때까지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구요. 또 오랜 이 아이오크류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일반 드라마들은 촬영 현장에서 밤샘 촬영을 하든가 어려워지게 만들고 그러면 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